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참 조금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2조 원을 날리게 된 겁니다. 2조 원을. 이게 이제 한국은 또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높은 나라네요. 성소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강행했겠지만 어떻게 사실혼을 그냥 법률혼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2조 정도를 날려야 되니까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분 구조에서 정점에 있는 주식회사 SK의 지분이 한 17% 정도가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2조 정도를 지불하게 되면 그러면 경영권에도 역량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오늘 보시게 되면 판사 출신 분이 잘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현군 변호사신데 이 최태훈 회장이 망한 이유 망했다기보다도 타격을 크게 입은 건데 자기 재산의 이름들 절반 이상 정도를 날리게 됐으니까 과한 표현은 아닌 거죠.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될 소송을 무대보로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판사 출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네요. 이게 최태훈 회장이 판단을 잘못한 거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위험한 소송을 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 출신의 변호사니까. 또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지적을 했네요. 소송을 할 때는 항상 플랜 b 원안이 안 됐을 때 대비책을 마련해야 돼야 된다는 거죠. 소송을 할 때는 일안이 안 될 경우 이 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판단을 최태훈 회장이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밑에 이제 로품들이나 이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송사를 벌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최태훈 회장 지근거리에 보좌하는 사람들은 회장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회장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밑에 척근들은 회장에 반하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도 보게 되면 이수진 씨가 충분히 여러분들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전후 사장을 보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냥 대표직을 사임하고 이선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 한 첫 번째 부듬 문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고 판사 출신의 변호사니까 본인이 그 이 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견해가 있을 때니까 위험한 소송을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냥 인간이 정념의 노예지 않습니까 정념의 노예 그런 유명한 그런 경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념의 노예 누구와 사랑에 빠지거나 누구를 정호하게 되게 되면 주의를 고려하지 않고 사랑의 몸을 던지거나 정호의 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해산오느는 이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파리수 황제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자기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고 아주 뼈아픈 여러분들 지적을 하는 거죠. 물론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하자고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리스크를 그냥 감당했냐 이야기죠. 정념이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1심에서는 요행이 선방했지만 이 이혼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요행이 선방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논리로 특유재산이란 그런 법리를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려 1조 3천억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이 안으로 주식 분할을 제한했으나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전 지급 판결이 났는데 이게 뭔가 하면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파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도 소득세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연 5% 이자도 내야 되는데 1조 3천억의 1년 이자는 6,500억이 650억입니다. 주식담보로 대추받아주면 이자만 갚을 때까지 수천억이 냅니다. 주식 분할을 예비적으로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승소에 대한 자신감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이자나 양도소득세를 다 포함하게 되면 2조 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체장이 망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엎드린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은화는 회사에서는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그래서 뭐 누구를 질책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고 그냥 엄청난 검증적 소실에다 명성까지 다 날려버린 겁니다. 이제 오늘 어제 올렸던 여러분들 8,400명 정도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75%가 판사가 오랜만에 보는 명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잔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 많은 뼈아픈 살아가면서 이런 큰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입이 10가지가 있더라 10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태훈 회장이 과신을 한 것 같고 정념에 노예가 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는 그런 의사결정상의 실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그동안 힘들어 쌓아온 그런 검증이나 명성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